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재 초기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불길을 누르는 초기 진화용 비상 에어졸식 간이 소화 연구 뉴 파워 펀치 119 강화액의 강력 분사 강력한 진화력 신속하고 정확한 분사로 화재 초기 유용합니다 조작해야 할 별도의 장치도 없습니다 손을 쥐는 순간 그 즉시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식이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우와! 불길 잡히는 거 보셨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신속하게 초기 불길을 잡아준 주인공이 바로 뉴 파워 펀치 119 일단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사용법이 필요 없습니다 저 불 끄는 거 보셨지요? 누구나 눌러서 뿌려주면 되니까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우니까 그만큼 빠르게 화재에 대처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뉴 파워 펀치 119의 성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기대가 되죠 어느 정도의 불까지 시원하게 잠재울 수 있는지 자 함께 보시죠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 순식간에 타들어가는 커튼 지체한다면 대형 참사를 부를 수도 있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뉴 파워 펀치 119 소화 실시 와 단 몇 차 만에 초기 진화 성공 튀김 냄비에 불이 붙은 위험한 상황 이때 뉴 파워 펀치 119 소화 실시 와 간단하게 초기 진화 성공 설마하며 방치한 작은 불씨 파마로 둔갑한 건 순식간인데요 누구나 쉽게 뉴 파워 펀치 119 분사 초기에만 진화한다면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 소방검정공사로부터 합격한 소화 성능 뉴 파워 펀치 119 뛰어난 초기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뉴 파워 펀치 119는 사용 전 흔들 필요도 없고요 거꾸로 뿌려도 미역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360도 어떤 각도에서 뿌려도 강하고 거침없이 분사되니까요 비밀은 압력 주머니 분사와 동시에 압력 주머니가 강하게 수출되며 출구의 강화에까지 빠르고 힘차게 분사 캔의 방향에 상관없이 어떤 각도에서도 신속하게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뉴 파워 펀치 119는 사용법이 쉬워서 걱정이 없어요 위급할 때는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2005년 화재 발생 건수 32,340건 인명피해 2,342명 재산피해 1,713억 7,400만원 사랑하는 가족 애써 가꾼 삶의 터전까지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가는 화재 그러나 이 우선 화재도 초기의 작은 불길 하나를 끄지 못해 시작됩니다 초기 진화 초기 진화가 대형 참사를 막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진화인 뉴 파워 펀치 119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 하는 안전불감증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불행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죠 전 뉴 파워 펀치 119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든든해요 음식하다가 갑자기 불이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뉴 파워 펀치 119 저런저런 방심하다가 불이 붙었군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십시오 소화 후 더 잘 나타나는 뉴 파워 펀치 119의 진가 불을 진화한 후에도 잔존물이 없어 정말 좋습니다 불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 불이 붙기 쉬운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소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어 항상 화재가 걱정인 공간에 사도 뉴 파워 펀치 119로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뉴 파워 펀치 119는 크기가 작고 디자인이 뛰어나서 집안 어디다 두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가스불 사용이 많은 주방 한켠 전기 제품이 많은 거실 그리고 불장난하기 쉬운 아이들 방 근처에도 하나씩 급할 때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비치해두세요 아참! 차량 화재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관함에도 하나씩 넣어두는 거 잊지 마세요 미국, 일본, 호주, 홍콩, 대만, 인도, 뉴질랜드 등 세계 수출로 자랑스러운 한국 제품 에어저식 간이 소화 연구 뉴 파워 펀치 119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 승인으로 제품 하나하나 엄격한 검사를 통한 검정필 부착 여기에 환경표지 사용, 인증 팩스까지 전기점검이 필요 없습니다 약제기환도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관리가 없어도 필요할 때 긴급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재로부터 안전하십니까? 라이터, 가스불, 재떠리, 전기코드 우리는 숨어있는 수많은 불씨와 함께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만약의 순간을 위해서 이제 뉴 파워 펀치 119로 든든하게 데뷔하십시오 소중한 내 가정, 내 가게, 내 사무실이 화재 안전지대가 되는 첫걸음 뉴 파워 펀치 119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뉴 파워 펀치 119 두 개 모드를 드리는 가격이 저렴한 가격 39,800원 4개를 도입하는 문게는 만 원 더 저렴한 가격 69,800원 지금 주문하십시오 설마요, 설마요, 설마요 설마가 화마가 될 수 있다? 태그 모리나? 눈앞에서 순식간에 시작된 주방의 화재 우엄전 당황하다 화마에 향할 것인가 단 몇 차 만에 신속하게 진화할 것인가 과연 당신의 선택은? 화재 초기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불길을 누르는 초기 진화형 비상 에어존식 단위 소화 연구 뉴 파워 펀치 119 강력한 진화력 신속하고 정확한 분사 3미터 밖의 촛불까지 진화하는 긴 분사거리 비닐은 압력주머니 분사와 동시에 압력주머니가 강하게 수축되며 추후의 강화에까지 빠르고 힘차게 분사 펜의 방향에 상관없이 어떤 각도에서도 신속하게 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조작해야 할 별도의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그 즉시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식이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쉬운 보관 정기점검이 필요 없습니다 약재 교환도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관리가 없어도 필요할 때 공급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검전공사의 형식 승인과 검정키를 취득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뉴 파워 펀치 119 두 개 모드를 드리는 가격이 저렴한 가격 3만 9천 8백원 4개를 구입하는 분께는 만원 더 저렴한 가격 6만 9천 8백원 지금 주문하십시오 설마가 화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